원래 투보로와이투게더의 굿보이곤베드 하려고 했는데 뭐라고요? 50대 아주머니가 원하세요? 우리 어머니 굿보이곤베드 노래 아세요? 좋아요 좋습니다 아주 그냥 그러면은 굿보이곤베드 를 하려고 했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근데 이 친구가 말했으니까 해야 될 것 같아 그죠? 안 할 수는 없어 이거는 당신이 초래한 결과야 근데 알고 봤더니 제가 하고 싶어가지고 얘기한거야 내가 보기에는 그죠? 그러면은 잠시 우리 다섯 번만 신호흡하고 좋아요 정신차려 정신차려? 일본인 아니야? 무슨 한국말을 이렇게 잘해? 어디서 배웠어? 한국사람이야? 아 홍콩사람이야? 아 모르겠네 저는 일본사람인 줄 알았어 홍콩사람이었어? 오케이 좋습니다 아주 밝은 친구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좀 쉬었으니까 굿보이곤베드 바로 갑시다 우리 시간이 얼마 없네 빨리 굿보이곤베드 하고 네 집에 갈게요 참고로 이거는 다섯 명이서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세 명이서 하니까 조금 빈 공간이 보일 수도 있어요 거기에 두 명의 사람을 딱 세워놓고 알아서 상상해서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머릿속으로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굿보이곤베드 받으러 가겠습니다 굿보이곤베드 받으러 가겠습니다 다음은 ять 아 으어메 아 egg 이에게 귀를 잇던 꿈이 금하고 난 잇따를 잇던 너를 깨끗한 못 하 오는 게 다가 다신 도통이 꿈을 풍 수 있어 은estreät의 쿠슴사를 삼켜 나를 부어지던 너를 껴으 껍이 나그렸던 내 판매 I just teal me we go that's just a 이 짐과 점막도 성면 너의 숨진 기쁨 난 왠지 말라는 뱃뱃이 한 번 와 와 와 와 그 심의 뒷만의 피플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내 다발이 깨버린다 내 다발이 깨버린다 내 다발이 깨버린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사랑의 문어 위에 태어낸 수집했던 맘에 꿈에 완전히 떨어진 날 때 아직도 위로해 baby 잼고끔 넌 썸나 내 눈 감은 처음에 내 밤에 내 눈을 추고해 워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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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내 굽볶이 던이 굽볶이 던이 굽볶이 넌irez 굽볶이 던이 굽볶이 넌 decides 내 굽게 편리 pum, tão, 던이 굽볶이 던이 굽볶이 던이 굽볶이 던이 굽볶이 던이 굽볶이 두또 굽볶이 ㅈыч아 굽볶이 존댓돼 워워워 워워워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